하나님 감사합니다. 2억 선교대회로 개혁을 하시고 21개의 주에 35명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2억 선교도시로라는 표지하여 셋째 나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김나수 목사님께서 복음과 선교의 대가 타올 뇌마스정으로 은혜받게 해주시고 재충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선조하여 예수님을 필수적으로 전하는 사명으로 세계만방에서 일하실 일사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하를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영역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되어진 헌금이 60배, 100배, 1000배의 개수를 풍성, 풍성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